1. 중국의 사악한 음모는 실패했다. 2. 대만의 현명한 결정. 3. 한글이 공식 언어가 될 것.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은 그 특별한 글자체와 발음에서 비롯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며, 각 글자는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를 만듭니다. 또한, 한국어의 발음은 부드럽고 울림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듭니다. 한국어는 감전과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도 아주 풍부하며, 그 미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역사의 일부분이며, 그 언어 자체가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대만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복잡한 한자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이용한 대만식 한글, 대기감뿐, 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도발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국가가 있다면, 바로 대만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 대만의 현실과 비슷하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면, 중국 역시 비슷하게 대만을 집어삼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대만은 동아시아의 태풍의 눈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비난, 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지금도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거부,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만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북부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에서 대만의 독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엄연히 다르며 대만은 확실하게 반격할 것이라 주장했죠.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협박,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군사로 대만을 누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반중, 반중을 내세웠던 차이잉원의 대만인들 역시도 공감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대만의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1992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대답한 대만 사람들은 2020년 조사에선 스스로 대만인으로 규정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정체성으로 중국 대만인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오로지 대만인으로 답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 분위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표준 중국어로 대변되는 중국 가치관을 벗어나 대만에 맞는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특히나 복잡한 언어 구성을 지닌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음성 언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대만에서는 대만어라고 칭하는 단일 언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준 중국어를 포함해 민나머, 대어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고 대만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의 수필집 대만기행을 들 수 있는데요. 갯가족, 갯가족, 출신 여성이 겪는 일을 서술한 이 이야기에는 갯가어와 민나머, 표준 중국어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국어인 갯가어 대신 영어로 시어머니와 소통을 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 대만에서 언어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 많은 이들 사이에서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법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논의 가운데 놀라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언어학자인 쉬차오더가 주장한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였죠. 중국어 대신 한글을 대만의 표기법으로 새로 지정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표기하는 데 있어 한글만큼 쉬운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언어들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 여러 학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며 한글을 홍보했죠. 1985년 세계의 문자체계라는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만큼 훌륭한 언어도 없다. 고 말하며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놀라운 형태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글자의 소리가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본 자음인 기억의 획을 가에크을 만들면 이게 거센 소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벳이나 한자의 경우 그 기호를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글의 경우 그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기존 글자 소리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면서 쉬운 언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 그는 얘기했죠. 미국 메릴랜드 대 로버트 램지 교수 역시 한글 예찬론자 중 하나로 한글의 특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성이라며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글자를 만든 것이 놀랍다. 또한 글자 모양이 복잡할수록 센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은 언어학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고 평가했죠. 독일의 언어학자인 플로리안 쿨마스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며 한글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배우기 쉬운 부분이라며 누구나 간단한 기호를 조합하는 것으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글 연구과학자이자 텍스트를 말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 중인 리차드 스프로트는 한글이 21세기에서 영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매우 놀라운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문자를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언어에 비할 것이 못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점 그리고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하게 응용하기도 편하다는 점에서 언어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만의 언어학자 쉬차오더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한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대만의 복잡한 언어체계를 연구하면서 보다 쉽게 대만 사람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한글을 접목시키는 대만식 한글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글과 한자가 모두 네모 형태의 글자라는 점에서 차간 세로 쓰기도 가능하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의 문제도 한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는 몸의 진인 보배 재물은 국가의 보배라는 문장을 지시 쉬신보 제시 국가 딘 자시 수의 신보 제시 국가 진 으로 표시할 수 있어 적응만 된다면 어지러운 중국 한자들을 대체하고 모두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주장은 널리 퍼지지 못했고 공감을 얻지 못했으나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로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대만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중국어를 벗어 던지고 한글을 사용해 자국 언어를 표기하겠다고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만이 독립을 위해 미국과 군사훈련을 같이하며 공조하는 자세로 나오자 중국은 이에 대해 무용지물 정치쇄에 불과한 행동 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중국어를 버리고 대만식 한글을 표기로 사용하겠다고 대만이 밝히자 중국 민족을 포기한 행위 라 비난 이에 대해 양안관계의 신의관계를 훼손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의관계를 훼손하고 대만을 무시했던 것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최근 중국 관영매체인 cctv에서 한 여성 진행자가 대만을 가리켜 완환이라는 명칭으로 부른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진행자는 대만의 앞날은 조국 통일에 달려있다면서 완환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의미 불명의 말에 대만인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대만을 악의적으로 낮춰 부르기 위한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만의 민진당 소속 타이중시 린더위 위원은 중국 대륙의 매체들이 완환을 사용한 것은 대만을 향해 통일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만을 무시하는 행위를 더는 무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죠. 차이 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도발하면 할수록 대만의 분리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춤총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위 사두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오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너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그동안 서방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규모 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 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f는 위에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 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ip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 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위 사두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 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극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불가능한 필수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두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두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금지 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 과 무역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 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한국의 kpop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할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 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에 ip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 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 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두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레이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로라하는 군사 강국들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 하는 데 성공해 현대전의 지배자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의상 배열 레이더 aesa 위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한 미국과 최초로 전투기의 aesa 레이더를 탑재했던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이 aesa 레이더 종주국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aesa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이어오던 미국에서도 기겁하고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미국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가 수작이 들통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의 마스터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300w급 s밴드 지라갈륨 반도체 증폭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1에서 생산 중인 소자의 0.5배에 달하는 출력을 내는 소자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라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자로서 군용 aesa 레이더의 tr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던 실리콘 c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물질로 여겨지던 갈륨비소 개스 보다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소자는 s밴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소자로 300w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x밴드, l밴드, c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2에서 4ghg 대역을 가지며 파장 범위가 넓어 장거리 탐지도 가능하면서 높은 신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j20 러시아의 s57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료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 도료 2기의 s밴드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하는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들이 스텔스를 고려하여 개발 중이기에 대스텔스전 기술로 각국에서 s밴드 레이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러시아의 s-400 요격 체계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륜을 가지느냐가 현대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s밴드를 만들기 위한 질화갈륨 소자는 각국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수출과 수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질화갈륨 소자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에 질화갈륨 집적회로 를 포함시키며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질화갈륨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 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질화갈륨 tr 소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동민 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 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출력 질화갈륨 소자 생산국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개발은 단순히 군사 분야뿐만 아닌 첨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입니다. 군수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부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갈륨 소자 개발을 통해 단숨에 전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분야가 KF-21을 필두로 한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연구인데요. KF-21이 첫 파생형 계획으로 미국의 F-18을 개조한 E-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고려될 만큼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한 KF-21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KF-21이 AESA 레이더를 주도해서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보잉 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가 완성된다면 이후 소형화를 거쳐 FA-50 플락 20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LIG NEX1에서 레이더의 소형화 연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요. LIG NEX1은 레이더 소자 소형화를 통해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ESA 레이더에 사용된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레이더 소자가 탑재되었는지도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이 AESA 레이더 소자 수가 1,088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레이돔을 가진 FA-50이 소형 AESA 레이더에 무려 1,024개의 소자를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소자 소형화 기술을 KF-21이 AESA 레이더 에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의 레이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F-35이 레이더 소자 수보다 많은 1,400개 이상의 소자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요구사항이던 8900WE 전력 소모를 7450W까지 낮추어 저전력 레이더 설계를 구현해 향후 소자 출력을 20%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다급해진 듯 합니다. 최근 FA-50에 미국의 AESA 레이더가 탑재되고 공대공 미사일 암남과 통합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했으며 FA-50에는 미국제 AESA 레이더가 탑재 탑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 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라도 미국이 승인해줘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비로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 국산 레이더를 달자는 반응 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외국제 기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KF-21이 공대공 미사일로서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 인더와 AIM-120C 암남을 통합 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에 허가가 나지 않아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었습니다. KF-21이 첫 시험 비행에도 미티어 미사일 의 모형을 달고 출격했었죠. 거기에 FA-50 블락 20맨은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기에 미국의 AESA 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미국 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 을 구매하며 폴란드 수출형인 FA-50 페타리터에는 AESA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직 FA-50에 탑재할 소형 AESA 레이더가 완성되지 않았었기에 2차 인도 예정일인 2025년까지 FA-50 페타리터 을 완성하기 위해선 미국제 AESA 레이더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해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합 허가를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FA-50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됐 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통합을 승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국제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120C 암람을 FA-50에 탑재해 연동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승인했으며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럭 그루먼의 SABR AESA 레이더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50에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KAI 관계자는 FA-50이 AESA 레이더로 무엇이 탑재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도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아직 FA-50에 탑재될 AESA 레이더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KAI에서는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다. 며, 이번에 보도된 사실은 미국 제조사 측에서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AESA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서있던 미국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KAI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될 FA-50에도 한국에서 제작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의견이 주류라고 합니다. 폴란드로의 FA-50 기체 인도 기한이 측박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레이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산 레이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습게 보던 한국의 기술적 도약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당당히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적대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원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어 방산 수출에 걸림돌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F-21E 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한화 시스템은 이탈리아 유수의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사와 항공기용 AESA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앞선 방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체계에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수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받아 먹기만 하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 방산 기술을 선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추월 당하는 곳이 바로 세계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